제가 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 필름이 끊겨본 적이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한 대학 시절에 한 번 정도? 어느 정도 먹으면 이렇게 한 3병 넘어가면 끊기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제가 굉장히 정신력으로 깡으로 거치려는 스타일인데 제가 감독님 처음 미팅한 날 제가 필름이 끊겼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마 여자 감독님이셔서 제가 마음이 보여서 그랬던 게 아닌가 계속 감독님 등에 엎여서 집에 갔던 기억 그래서 제가 필름이 좀 더욱더 얘기가 되나요? 제가 필름이 더 잘 안가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요? 제가 필름이 끊겨서